이거 먹으니까요 이게 저거 버섯이 무슨 버섯이에요? 머리공덩이가 아니고 흰 모기 흰 모기 버섯 흰 모기 버섯인데 흰 모기 버섯 찹쌀맛 반찬이 엄청납니다 맛있다 빨리 드세요 불 켜 올린거죠? 다 뜯어 놓은거에요 그냥 떠서 드시는게 엄청납니다 아이고 며칠 동안 어디갔어? 탕국대기에 갔다가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인지 바다리인지 벌을 다 잡아먹고 메마리 안 놔뒀어 그래가지고 꿀도 없고 꿀을 만들었지 아직 일찍 떠서 먹는 숲뿐이요 그치? 네 액기다가 아끼다가 장마조네 요새 비가 많이 났잖아요 비가 많이 났잖아요 비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말벌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먹은거에요? 이 꿀도 기꺼우면 받쳐 활동을 원하니까 안에서 다 파 먹는구나 먼저 자기들이 따서 자기들이 먹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리 와 이리 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가지고 나는 매월당님 얼굴 눈탱이 밤탱이 돼서 오길 바랬는데 매월당님 얼굴 볼만 하겠다 기대하고 있었으니 완전히 같이 드세요 너무 맛있었고 두걸 끓여봐 두걸 몇 시간씩 빨려 두걸 끓여봐 오오 맛있겠다 얘는 맛있어요 진해색 좀 응 응 들어있어 다른지 말고 형님 먹겠어 많이 했어 이야 엄청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다 아 난 너무 먹어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소금 좀 꺼놔 야 엄청나다 병사가 85도야 아 그렇게 힘들어요? 응 안 쫓아파기를 잘했네 응 뭐 그렇게 경사 길 경사도 그렇게 있지 않은데 거기가 상자 아니에요 밧두렁이지 밧두렁이래 밧두렁이래 밧두렁이? 근데 매월당님 몸살 떨어요 상자 아니에요 상자 아니에요 아 저기 아 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럽다 이제 남은 데는 그 내 덕상기뼈도 그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한 시간으로 아 아 아 덕상계도 있어요? 응 덕상계도 있지 덕상계도 있지 덕상계끼 덕상계끼 인짠가? 아 고통 가봐 있네 얘네 가바이지 알지 또 머리 가바이지 머리 다 먹었는지 관리도 관리도 할 수도 없어 매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시켜 새벽부터 와 바다리 보면 돌을 다 잡어 돌에는 유심이 더 많아 돌이 싹을 한기 크라벤 맛있어 동동 앞에 앉아가지고 근사하고 그래 그 때려면 있잖아 아들이 죽어있는 동안 머리 죽어야 이게 한 7월 한 주스문따 아 올해 큰일났네 올해 한 개도 못봤어 엣지 네 깡대서 기대하지마 내일 세통 떠야 되는데 세통 떠서 좀 나와야 되는데 어 응 응 적당기에서 적당기에서 어 거기서 그냥 관리하는 가위가 있거든 어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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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t 손 용과 깡대서 원 원 걍 에 코 이건 살짝 찍어먹으면 좋겠네요 아금지 맵든지 잘 있네요 오리가 되게 질기네 이거 오리요? 네 다리예요 다리요 다리요? 근데 꼬졌다 근데 색깔이 색깔이 오리 색깔이요 집에서 튕는 거는 아무래도 질겨 네 오리 보기 잘 아니요 꺼매가지고 오리 색깔 . . . . . . . . 고추가 짧은 날 뻔해 다 거른 게 있어야 되는데 오이 뜨거워 밥 때 찍을 때 식기밥 다 먹네 왜 이렇게 돌렸어요? 식기밥 때 찍었어요 무슨 밥? 식기밥 식기밥이 뭐예요? 수수 아 이거 식기밥이 뭐라고요? 삽산빼는 못돼 숙뿌 어디서 했네? 맛있는데 더 가는데 오시네 소금 숙지를 네 숙지를 네 숙지가 성장 숙지 네 미끄럽게 왜 안먹어? 그때 다한거 먹고 죽다가 해 먹었어? 집에서 그때 다한걸로 떨어지는 사실 어떻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한걸로 다한걸로 응 금치 네 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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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이래도 안 먹을까? 야 지금 떠와 여기에 여기 파양을 좀 다 드려야 돼 응 여기 다 있는 거 이거야 엄마 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아유 아유 아뇨 여기 뜨거울게 납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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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구멍 좀 나는데 어디서 간지 몰라 그래도 길지 가지 뭐 90도 경소요? 85 어? 어? 아 그 밥도롱이나 뭐 먹을 거 응? 밥도롱 아 나는 뭐이나 이거 왜 이래 왜요? 제꺼는 잘 돼 보인다 보인 어 잘 돼 보인다 어 잘 돼 보인다 덕산기 덕산기 볼 볼 볼 잡으러 왔다가 아니 저 굴 틀어왔다가 어 굴 틀어왔다가 영상 찍는다고 해놨는데 나 찍혀지도 않고 자 이건 이 집에서 그 볼통육에서 키우는 닭입니다 저는 오리인 줄 알았어요 오리 어 살이 네 까매서 오리 색깔 네 닭 고기가 아니고 오리 고기가 뜨거 음 음 음 닭 수세를 아 아 녹차가지고 이제 해놨습니다 음 야 진짜 국물 맛있게 생겼다 맛있어요 어 얼른 더 드세요 아이고 배불러서 먹어 하하하하 저기 안됐잖아 하하하 이래 한숨이 차면은 응 물을 많이 먹어 바람이 응 어 이러면 배불러서 이거 이제 꺼도 되겠다 네네 으 으 그 꼴이 아 이거 비포장 이 밑으로 하긴 포장을 할 수가 없겠다 이 밑에가 계곡이니까 길이 그지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겠네 도랑으로 물 그냥 한 데로 하잖아 바로 어 거기 거기까지 응 으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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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도깨비 그 그 그 왜 음 됐어 됐어 영상 찍어 네 응 어 아 아 그대분 뭐 그런지 좀 그런거 보고 들어왔는데 그 왜 고기는 없는 것들하고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고기 없나봐요 뱀 써요 뱀 어 뱀 뱀 이래 뒤데보이 고기는 안고 있더라고 고기는 없어요 그치 그 집 앞에 거기서 아 거기는 물이 줄어버려 하하 좀 있으면 물 없어져요 아 아 아 그 집 그 한 채 있잖아 그 앞에 물하고 그 밑에는 물 없어져요 어 어 고기가 귀신같지 않아서 물 떨어져는데 하하 결국 뭐 저는 학이 와서 다 줘 먹죠 왜관이 왜관이 고기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일수 있는 집인데 그 앞에 그 물 주는 거 아직 보신세 거기가 아 아 하 그 물 마늘 쩜 보기 좋대 그지 아 이번에 그랬는데 아 그 땅팔쩜 물 마늘 쩜 사진 찍어놨다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그 음식은 거 많이 먹었었었을때 응 아 아 아 아 으 으 It 으 으 으 으 으 으 다 먹었어 한 번도 안 먹었다고? 목살 먹었다 목살 너한테 한방 쏘이게 아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녁 쏘이게 오면 그냥 탁 쏘다 한 번 한 번에 준비를 하고 갔어? 한 번에 준비를 하고 갔어? 자기 살고 있는 거 알구나 쟤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욕할 줄 알아도 그럼 이제 내가 안되들어 절대 안되들어 절대 그럼 저희들 양봉불보다 물보다 소위 봤거든 거기 있잖아요 큰앤이 더 아프지 아니야 양봉불보는 그러니까 둘들이 어디서 있냐고 그래 근데 몰라 양봉불을 맥불로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근데 이 술 같은데 여기 같은 데 쏘이봐 아휴 진짜 아파 소정보란대 쏘이니까 얼마나 아픈지 나는 어렸을 때 몇방 맞았는데 그거 뭐 니 자꾸 맞았으면 매력이 생긴 거 아니? 이렇게 딱 둘 때가 깨끗하지 네 그 다음에는 뭐 그런가봐네 아니 어디 옆에 애교 왔을 때 여기 40방 맞았대 5방 박고님은 꿀 땄나? 아깝이 아 거기도 다 멀리 먹겠다 응 나랑 응 무음을 얘기 무음을 얘기 무음을 얘기해 김밥 그렇죠 아 이 예를 들어 아 국사위 그 사람이 나오니까 아 볼 볼통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볼 많이 들었었대 거기다가 와서 이 대응병이 있잖아요 볼 그 위에다 바로 집을 딱 이래 그니까 볼이 다른 건가 보는데 말버리? 말버리 집을 그거를 없애버려야돼 없애버려야돼 바닥에 놓고 올라가야돼 1년살이거든 누가? 내 연애는 안들어 왜? 아 걔네는 주로 1년집이요 그니까 1달만 1년만 살고 딴 데는 못 적어놔 볼뿌리 두통이 손에 갔네 어휴 지금 앞에도 지금 일곱통 일곱통통통통 지금 일곱통통 이야 일기가 나쁘니깐 뭘도 안되네 난 오늘 그 두통은 아무리 안떠어도 한 3개는 뜯겨갔네 저기 살아버린 살아버린 계속 꿀 줘야돼 약할거 아니야? 꿀이 하나도 없잖아 요런그릇에다가 꿀 겨울에도 영상으로 올라가면 주문에 다 먹어야 돼 곰척쳐먹어야 돼 그 안에 있는 꿀도 다 사먹고 그니까 저 칼에 하나 먹으면 주무원이 뭐 서렴이 다 먹어야 돼 겨울은 싫어 벌 싫어 뭐 다 잘 펴고 아주 그 벌떡이 벌이 싫어했구만 아 그러면 저기 제일 먼저 갖다놓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앉고 앉고 앉으러 갔어요 앉고 앉으러 왔어요 아우 그가 암흑뻑이 그때 철거에도 그렇게 했어 내가 이거 뒤집지를 못했잖아요 저기 저런 것 같긴 그 때 다 쓰면 세 대도 해야겠다 차가 왔습니다 정선 K마트에서 뭐 그럼 드디어 여왕권이 있는 거예요? 어 있지 그리고 영어 화면을 하고 이렇게 한 번 했었는데 그쪽이 나를 보내고 있지? 새끼를 치우고 있는거야 지금 많이 치워가자 그러니까 조금만 하자 너무 좋아 야, 니가 더 먹었어, 뭐가? 그치 아, 기가 먹는 것 같아 기대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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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를 해 주면 되겠다 아 그럼 먹을뿐 어디, 여기 한 번 들어와 들어보겠습니다 오일이 주문한 것도 없어 오일이 주문한 것도 없어 오일이 주문한 것도 없어 네, 미역이 보고 오일이 앞두고 한 몇 개까지 그리고 이곳도 못 먹는데 고춧가루 한마디 받았다니. 아니 뭐 여자도 없잖아. 가는 여자도 못 들어오는 것도 언제가서 가가지고 가다가 볼도 똑같아요. 가는 곳도로는 언제가서 가더라고. 그래 놓지 말고. 여기가 5떡이 있는데 보통 가고 3떡에서 2번에 넣었다는 데가 화해가지고 올해 한 개도 없으면 좋잖아. 갖다 놓은 게 있고 하고 갖다 놓은 게 있고 하는구나. 이 양아는 그냥 먹어라. 아유. 먹으려고. 먹자거든. 먹자? 죽하먹고. 죽하먹고. 국물 한번 먹으려고. 아유. 닭다리도 안 먹고. 닭다리먹고 삐약삐약. 닭다리먹고 삐약삐약해. 아래가 그랬더니 어떻게 다행이라면. 첫날 2일날. 2일날. 2일날에. 2일날 온다던데. 3일날. 3일날. 5일날은 끝나는 날이야. 그라니 다 먹어. 5분씩에 오겠지? 다행이. 감자 괜찮아 옥식이 먹는다 니들 어? 니들 옥식이 먹는다 진짜 옥식이 먹는다 바로 한마디 갖다 놓고 하죠 이 양이 다 먹었어 이 양이 뭔보시네 이 양이 껍데기를 안 먹나? 껍데기는 맛있는데 싫은 친구는 또 껍데기만 먹어서 껍데기만 줘 껍데기만 다 먹었는데 껍데기 맛있어 껍데기가 제일 맛있지 시간이 한번 보자 껍데기만って 껍데기만 먹은 어제 가면 뒤에 보니까 맛있어 물 맛나게 잘하고 싶어 아... 아들이... 아들이... 어떻게 먹는다 아.. 그렇지 멸당님 맛있을 수 없이 먹겠네 멸당님은 뭐 인양이 다 먹었어 한잔 얻어먹으면 좋고 멸당님 커피 좀 타요 멸당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 멸당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맛을 하면 돼 응? 난 못다 왔느니 뭘 니가 아니 그니까 내 혼자 가서 거짓말이라니 조용하고 갔으니까 그러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